자 우리 ktv 투자증권의 그룹 김한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한 달 반 지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게 금방 갑니다. 네 빠르죠. 진짜 딱 우리 박사님 한두 번 뵈면 gdp 발표될 시즌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겠죠. gdp가 아이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게 지금 이제 방향이 없다.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 종목장세고 오늘처럼 막 이슈가 많고 막 이럴 때는 어지럽기도 하고 자칫 또 트레이딩 하시다가 약간 리듬을 잘못하실 수도 있고 이런 장세는 어떤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종목장세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이 잘 버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지수가 못 올라 이게 뭐 갇혀 있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인 즉슨 잘 버틴다라는 건 올라갈 동인보다는 지금 뭔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수는 떨어지지 않으니 약간 그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게 없는데 좋은 재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시장은 아주 맷집이 강하다. 잘 안 빠진다. 최근에 실적 추정치들은 좀 안 좋죠? 네. 실적 추정치 절대 숫자는 좋죠. 절대 숫자는 좋은데. 좋은데 뭐 센티먼트 기대치보다 모멘텀이 좀 안 좋죠. 지금 뭐 상장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보다 한 40% 줄었더라고요. 추정치가. 그러니까 막 증익, 증가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보다가 그것만큼은 아니네 다시 이제 전망치를 낮추는 추세. 맞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 전년 3분기보다 거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순이익은 거의 플랫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전체 이익의 모멘텀이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230조, 40조 정도 추정되나요? 네. 그 정도면 기대치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 3월 한 6개월 전, 7개월 전 예상치는 훨씬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곧 2022년이지 않습니까? 아, 벌써 내일 모레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진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주식시장의 시선은 이미 미스터 마켓은 2022년 상반기 실적에 포커스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이익의 모멘텀이 또 줄고 있습니다. 가령 연초 대비, 연초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은 한 8% 정도로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20% 증익을 기대하다가 8% 증익으로 예상하는 것은 상당한 모멘텀 둔하거든요. 손실이 되는 거죠, 모멘텀. 네. 만약에 유동성 요인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주가는 이미 빠지고도 남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렸던 시장이 잘 버티는 이유, 나름 이유가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나름 빅센스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계속 실적 전망치가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전반적으로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참 매일인가요? 우리나라 GDP가 내일 나오죠. 3분기 GDP. 그게 지금 이거는 당장은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GDP는 좀 금요일 날 여기 KTV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전년 대비 4.3% 증가. 그러니까 성장, 성장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매크로 성장 지표도 거의 뭐 어닝 지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기대치에 부합하지만 당초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차분한 그런 톤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GDP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그렇죠. 뭐 물론 이거는 지금 주가에는 다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과거 데이터니까 올해는 한 4%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전망을 하는 게 한 4% 정도인데 이 정도 루트라면은 4분기까지 감안을 했을 때 한 천년 대비 4% 성장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 또한 증시에는 4분기 것까지도 GDP 역시 좀 반영이 돼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올해 경제 지표나 어닝은 다 반영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중요한 게 아 맞다. 미국의 3분기 GDP도 있는데 이거는 컨센서스가 3%네요. 이거는 좀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역시 이것 또한 지나간 거긴 한데 또 미국의 3분기 GDP는 또 우리가 대하는 게 좀 다르지 않나요? 미국의 GDP는 아무리 지난 거라고 해도? 제가 지난번에 무슨 제레미 시겔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GDP 성장률과 주가의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계가 높은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주가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선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GDP 전망, GDP 확정치를 알 수 있는 것은 또 분기가 조금 지나야 한 달 반은 지나야죠? 네. 확정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주가가 우리가 보는 GDP에 1년 정도 선행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GDP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다음 분기 혹은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어떤 힌트로서 참고하는 것은 맞지만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주가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게 그 결과물이 GDP이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GDP 성장률 내년 것까지 당연히 이제 그거를 가늠해 보려면 거기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기는 한데 그걸 또 미리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경기 선행 지표가 있죠.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는 역사가 깁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경기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선행 지표 중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주가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주가 자체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신뢰하는 지표는 ISN. 제조업 지수. 네.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 장기 금리와 연준의 정책 금리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행 지수 항목에. 이런 지표도 금융 컨디션을 특히 금융 컨디션이 경기 방향을 결정하는 데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중요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금리 스프레드 차이는? 금리 스프레드가 특별히 좀 경기 지표에 주는 시사점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19년 코로나19 직전 2019년까지는 금리 스프레드가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에는 마이너스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출렁이 이미 있었습니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금리 스프레드가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어쨌든 통화 정책이 제로 금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또 앞으로 전개될 금융 컨디션은 과거의 2019년까지 2008년 9년부터 2019년까지 아주 장기간에 지금 전개되어 온 금융 장세에서 앞으로는 좀 실적 장세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까지의 주식시장을 움직여왔던 대규모 유동성 또 금리 하락 또 제로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의 어떠한 영향력은 앞으로는 조금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유동성 효과라든지 금리의 안정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경기, 실물 지표, 기업 실적 이런 실물적 요인이 이 주식시장 혹은 광범위한 위험자산 시장에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제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장기물 기준이 10년물 맞나요? 그러니까 이 10년물이 높아질수록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최근에 거의 1.7%까지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1.6 몇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이 현상들은 그러면 이제 물가 압력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연준이 거의 2022년 말 즈음이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것도 한 스텝, 두 스텝 정도는 또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정확히 해석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금리 스프레드가 움직여왔던 것은 벌어져왔던 것은 말씀 지적해 주셨던 부분. 어쨌든 연준은 통화정책을 제로금리에 묶어 놨는데 시장금리는 경기가 조금 꿈틀거리니까 또 물가가 꿈틀거리니까 계속 벌어지게 돼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 언제쯤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년 9월에 첫 금리 인상의 단추를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좀 이른 시점으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패드펀드레이트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70% 이상 확률로 내년 9월 인상을 지금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9월이고요. 그러면 지금 22년 말이냐 23년 초냐 이건 의미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벌써? 조금 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9월에 인상을 하면 12월에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차례 네. 두 차례 인상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제 9월에 건너뛰면 12월 한 번 인상을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그게 좀 편하고요. 그런 강도의 차이 통화정책의 어떤 긴축의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연준이 조금 딜레마에 빠졌다. 파울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수차례 강조해서 주장했던 인플레이션의 일시성 일시성에 대해서 한 발이 아니라 거의 두 발 세 발 후퇴했거든요. 지금 몇 달 거의 연초만 하더라도 이런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상승률은 일시적일 거라고 본다. 바득바득 우겼죠. 많이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병목현상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는가벼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말했던 게 아닌가벼 이렇게 좀 슬슬 물러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인플레이션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게 유동성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미 풀려 있는 돈. 네. 가령 뭐 중앙은행의 gdp 대비 자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했느냐 이런 적극적인 통화 긴축의 지표로서 중앙은행의 자산 gdp 비율을 보는데요. 2007년에서 지난 팬데믹 이전까지 그 비율이 페드 미국이죠. 그다음에 ecb 그다음에 영란은행 boe 영국 그리고 boj 4대 중앙은행이 gdp 대비 자산 비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게 뭐 2007년 같은 경우에 10% 였습니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게 팬데믹 최근에 한 2019년 말까지 한 35% 그러니까 한 25% 포인트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년간 13년간 25% 포인트가 gdp 대비 이 4대 중앙은행의 자산 비율 이 증가했는데.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국채도 뭐든 사들여서 유동성을 풀어줬다는. 네. 유동성을 반대로 풀어준 거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빵 터지고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 세월에 증가한 게 지난 12년 13년간 증가한 25% 포인트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1년 반 사이에 풀린 규모 그 정도의 유동성이 지난 12년간 간 풀린 유동성과 거의 비슷하다 라면 얼마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주로 기축통화국이죠. 달러를 찍어댔느냐 자산을 매입했느냐라는 부분이 좀 실감이 나죠. 이 부분이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으로 지금 인류를 조금 성가시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뚝에다가 물을 퍼넣었는데 뚝에 물이 안 차오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돈을 푼 만큼 언젠가 인플레라는 게 구매라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병목 현상. 맞습니다. 그다음에 운임료 상승 원자재 가격들 상승 같이 이제 막. 네. 코로나의 특수성이죠. 지금 여러 가지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을 잘랐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가 또 회복되니깐 화물을 뭐 나름 운송할 인력이 부족하고 하역할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LA항이 지금 거의 마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LA에 있는 그 무슨 항이죠? 그 항 뿐만이 아니라 롱롱비치인가요. 아 롱비치. 그 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거의 다 비슷한. 그렇습니다. 아 뭐 영국에서는 영국이 맞나? 영국 아니다. 스페인인가요? 호날두 선수가 자기 친구인지 매니저인지 누구랑 그 슈퍼카를 몇 대씩 끌고 가서 이제 막 기름 넣으려는 그런 사진이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별 상황들이 다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풀리려면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돼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거의 뭐 필요 조건일 테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요인 유동성과 병목 현상 중에서는 하나는 그래도 좀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경기가 풀리면 서비스업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아.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그리고 실질 GDP가 잠재 GDP에 근접하면서 일부는 뭐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이제 넘어가면서 그런 경기가 또 과열된다는 네. 여러 요소가격의 어떤 타이트닝 수급이 타이트해지겠죠. 임금을 비롯해서 원자재 수요도 늘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재화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갔는데 리오프닝 경제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업 물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또 다시 물가 프레셔를 더 압박하고요. 그래서 물가는 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같은 유통 혁명이라든지 아마존 효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없었더라면 지금 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과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생산성 혁신이라든지 그나마 물가가 그렇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닌 조금 다소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아마 2022년인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가가 진정될 만한 요소들은 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것 아까 뭐 아마존 효과로 이제 대두가 되는 우리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봐왔던 어떤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가격이나 그게 아니면 지금 경기가 회복될수록 수요가 회복될수록 또 이제 재화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질수록 이거는 계속해서 물가 압력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은행주가 잘 가는 거죠.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지방은행들부터 이제 신고가 펼치다가 거의 다른 은행 지주들도 더 신고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시장에 좀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섹터가 금융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가 내년 9월부터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예 기정사실을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로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아주 확률은 낮지만 금리 인상이 아예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확률은 낮지만 그건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시나리오죠.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새해 경기가 조금 화약해지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스태그 경기침체와 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이제 조합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경기 상황이 아니죠.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어떤 중간 과도기적 상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확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상황이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 입장이나 전반적인 위험자산시장 주택시장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조금 우상향을 보이려면 이 금리 인상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금리 인상 그 정도야. 뭐 당연하지 경기가 좋은데 금리 당연히 인상해야지 또 시장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잖아 경기가 좋잖아 이걸로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실적 장세거든요. 그렇죠. 2016년에서 19년 코로나 직전까지 금리가 안 올랐느냐? 아니거든요. 금리 올랐습니다. 계속. 네. 하지만 실적이 좋았잖아요. it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았기 때문에 한 도체도 좋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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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굉장히 양호한 실적 장세 불마켓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안 올리고 물가도 안정 되면서 기업 실적은 좋아야 돼. 골디락스. 네. 경기도 좋아야 돼. 네. 그거는 마술적인 이런 컨디션 굉장히 아주 최적의 조합 물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모두의 지금 앵커님께서 실적 분기 실적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네. 지금 주식시장이 좀 교착상태에 있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3분기 실적 또 예상되는 4분기 실적 크게 봤을 때 2021년 올해 실적 감동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다. 네. 꿈에 기울기가 없는 거죠. 2022년도에도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250조 남짓 255조. 이 정도에 머문 가면 제 생각에는 박스권입니다. 잘해야. 잘해야 박스권. 내년도 장세는. 270조 80조 300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또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죠. 네. 감동이 없다. 꿈의 기울기가 가팔라야 하는데 그게 지금은 아닌 장세다. 잘해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잘해야 박스권이다. 이거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3분기 어닝 시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만 3분기 실정 나와서 컨셉보다 좋아. 그래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케이. 경제가 성장하는 인플레로 가야 되는데 그게 거의 기업들의 실적으로 나타날 테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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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이라는 또 선택지는 있습니다만 뭔가를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박사님 이제 특히나 자산배분 쪽에 특화되어 있으시니까. 저는 되게 고민이 드는 게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꿈의 기울기가 살아있는 메타버스 게임 2차전지 계속 이쪽으로 몰려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경기 확장이 경기 회복이 좋은 경기가 좀 전개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에서 그 경기 세계 경기 생산 소비 수출 또 어느 나라는 수입이 되겠죠 교육 그리고 기업 설비 투자 누가 주도하느냐 어떤 산업이 주도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혁신성장 기업 혹은 그동안 코로나19 이전에 계속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됐던 혁신성장 기업 it 기업 쉽게 말씀드려서 빵류의 주식이었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생산 소비 투자를 주도해 갈 것 같아요. 바이오를 포함해서요. 바이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꿈의 기울기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내년도 전체적으로 워닝을 끌고 가는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재화보다는 서비스 혹은 재화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콘텐츠나 부품 소비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성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대부분은 지금 PR이 높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빵 중에도 PR이 좀 낮은 기업들도 덜어 보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꿈을 가진 기업들이 PR이 높지 않습니까? PBR도 높고. 그래서 지금 이런 주가들이 좀 주도주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장주는 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또 더 치고 가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런 쪽에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지금은 당장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금리 상승의 불확실성 이런 금융 컨디션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PR이 높은 기업들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조금 단품으로 종목으로 혹은 작은 섹터로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주가지수를 지원스럽게 끌고 갈 정도의 아주 메가트렌드로 형성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 즉 올 4분기 혹은 내년 초까지 좀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는 투자 전략을 조금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앞서 말씀 나눴던 좀 본격적인 실적장세 금리 오르면 더 좋지라고 오히려 배짱 좋게 주식시장이 아주 큰 판을 버릴 때 아주 큰 판을 실적장세를 버릴 때 이때는 다시 성장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성장주가 벌키로 이렇게 다 떼지어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좋다라는 배짱 좋게 실적장세 큰 판이 벌어질 때 성장주라는 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헷갈리시는 게 실적 안 나오는 성장주로 헷갈리시는 게 꿈만 있는 꿈의 기울기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헷갈리실까 봐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 여기서 제가 박사님한테 하나 좀 먼저 여쭙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까 빵 이야기해 주셨고 인터넷 기업들 게임주 특히 메타버스도 될 수 있겠고 정말 고퍼주들. 이게 우리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게 금리가 낮을 때 금리가 떨어질 때 제로금리일 때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 미래가치를 땡겨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깝다는데 그럼 성장주들이 제일 먼저 꺾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 메타버스 이런 게 먼저 꺾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놈들이 또 제일 강하단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돈을 벌고 분기별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이 또박또박 찍히는 쪽은 이러한 혁신성장 기업들 예전에는 없던 산업 내지는 예전에 있던 산업이지만 새롭게 진화되는 기술적 진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으로 뭔가 미래를 개척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혁신성을 갖춘 성장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돈도 또 그런 기업들에 몰리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캐파를 늘리고 돈이 몰리니까요. 그리고 싼 자기 자본을 조달해서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더 지배적인 입지를 더 구축하고 데이터센터를 더 진다든지 유통망을 구축한다든지 또 r&d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지장 지배적인 입장을 강화시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의 편차가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k자 경기 회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k자 경기 회복의 상단에 우상향의 k를 타는 그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주도주고 이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시장이. 설사 그게 바뀔지언정.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되기에는 다 때로 군집을 이뤄서 그런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기에는 지금 금융컨디션. 아까 말씀드린 금융컨디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지금 연말연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 나누는 중에 김병기 님 감사합니다. 김병기 님이 항상 이렇게 크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장 지배적 입지를 갖고 있고 또 뭔가 혁신 IT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모습까지 보여주니 그것도 1등으로 달려가면서 그러니 투자자들의 돈도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단순히 저금리. 단순히 제로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의 혜택만 보던 그런 성장주의 개념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됐고 1등 주식 그런 개념에서 성장주를 생각을 해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혁신 산업이기도 한데 슬쩍까지 내고 있는 2차 전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캐테고리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의 종류는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2차 전지, 5G,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의 섹터들이 결국에는 성장 산업이죠.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세계 무대,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그러한 성장 산업이 조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켓퍼가 어쨌든 코스피퍼도 12배가 조금 버거울 정도로 그래서 맞고 내려오죠. 네. 맞고 내려왔고. 10배 정도? 10.5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런 기업들이 50배, 60배 PR이 가니까 코스피 PR도 한 20배 가는 거죠. 그러면 한 단위의 이익 증가가 보다 높은 코스피의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4천 포인트를 바로 넘길 수 있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갖추려면. 네.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조금 우상향은 하되 지금 당장 4천을 넘을 것 같다가 지금 3,300 고점을 짓고 다시 3천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증시의 영향도 있지만 코스피 PR의 리레이팅의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장의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혁신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글로벌로 뻗어나가면서 더 실적을 내는 코스피도 PR이 이제 릴레이팅이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40배, 50배, 60배 받음으로 인해서 코스피 PR이 20배까지 올라가면 예전에는 뭐 그냥 역사적 PR이 뭐 한 8배, 9배, 10배 이랬던 기업들도 어 그러면 코스피 대비 싸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13배, 14배까지 릴레이팅 또 될 수도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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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선순환이네요. 그게 선진국형 주식시장이 되는 거죠. 아.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것은 포텐셜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좋게 봐야죠.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릴 적에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이거. 아 그 릴레이팅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요. 참. 아 참고로 아까 조금 얘기 듣다가 제가 놓친 부분인데 이제 빵 주식이라든지 미국의 마가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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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그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은 뭐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해외 기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여쭙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런 혁신 성장 세계 1등 기업들은 주가는 괜찮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조에서 그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베일에 가려 있다. 이 자체가 좀 불안정성을 시장에 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싸다면 마켓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면 뭐 그까짓 건 뭐 불확실하거나 말거나 나는 갈 길 간다라고 할 텐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의 시가총액을 전부 합친 미국 gdp로 나스닥 시가총액을 나누면 퍼피트 수처럼 200%가 넘지 않습니까 나스닥만 한 100%고요. 나스닥만 나스닥만 100%고. 나스닥만 100% 네. 미국 시장 전체로는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시가총액 gdp 비율 100%라는 것은 나스닥 시장만 미국 gdp 규모랑 거의 비슷한 시장 부계인데 물론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이제 해외에서 기업들이 또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는 건데요. 네. 아무튼 2000년 닷컴버블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총통화 총유동성을 시가총액으로 또 시가총액을 총유동성으로 나눈 지표도 거의 2000년 닷컴버블 언저리 어간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전설 속에 2000년 닷컴버블을 얘기하지만 벌써 전설이 됐네요. 세월이 지나서 하지만 닷컴버블 이후에 나스닥이 4분의 1 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 4분의 1 토막 나기 전에 고점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어쨌든 미국 성장주 IT 기업 중심의 성장주 시장인 나스닥 시장이 싼 맛은 없다라는 거죠. 싼 맛은 없다. 버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계속 돈을 벌면 버블이 아니고요. 조금 삐끗하면 약간 버블 될 수 있고 많이 삐끗하면 어닝이 앞으로. 세계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이 많이 삐끗하면 버블로 기록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상황을 유발할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성장주의.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이 낮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정책이 불확실하면 조금 추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 전체가. 나스닥이 추춤하면 미국 증시 전체가 추춤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장기업들이. 네. 성장기업들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도 내년 한 봄까지는 조금 잘해야 박스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면 그래도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역시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이다.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등식화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 질문은 좀 애매한데요. 저도 리포트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일단 향후한 6개월간 만약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다면 어느 시장이 덜 빠질까라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덜 빠질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느 시장이 더 올라갈까. 한국이나 대만 시장보다 저는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줄 수 있으면 미국 주식이 더 좋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올라갈 거나 떨어지거나 미국 주식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내년 초까지는 조금 강세 혹은 강보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펀드플로우가 이머징 신흥국 쪽으로 그렇게 좀 시원스럽게 좀 이렇게 물고가 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만약에 위축되는 초기 전체적인 위축된다라기보다는 유동성 증가율이 조금 주춤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총자산의 gdp 비율 그러니까 어떤 금융 완화의 어떤 인덱스로 봤을 때 제가 추정해보니까 올해를 거쳐서 내년까지는 플랫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내려가거나 왜냐하면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규모에 비해서 풀린 돈의 어떤 임팩트가 무게 약간 영향력 은 과거 지난 1년 혹은 지난 몇 년간 보다는 조금 차분해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달러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쭤봤던 게 그냥 금리 올라도 선진국 금리 올라도 미국 주식으로 거의 뭐 대피하듯이 가는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박사님은 조금 어감이 다르긴 합니다. 만약에 같이 빠진다면 미국이 덜 빠질 것이고 같이 오른다면 미국이 더 오를 것이고 약간의 어감 차이 면 저는 조금 더 살금살금 가야 된다라는 걸로 조금 읽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듭지 않고 강조 드리지만 아까 인플레이션에 조금 올라타자. 저희 팀장님이 오늘 보고서도 제목이 인플레이션을 좀 올라타라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 를 냈는데요. 내년도 전망을 냈는데 저도 당분간은 연말 혹은 연초 내년 봄까지는 일단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사라 그것도 그냥 많이 찍히는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이 아니면 쉽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줄 겁니다. 건드려 그 매매할 종목이 굉장히 좀 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엄격한 밸류에이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잣대를 대면 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그런 매크로 환경에서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게 이제 금융주 거든요. 금융주가 좀 유리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가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니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니 밸류에이션 이 너무 높지 않은 주식을 건드려라 일부에서는 가치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pr이 30배 50배 되는 기업보다는 그건 당장 은 조금 약간 접어두고 지금은 pbr 1배 미만 per 10배 미만 종목 쪽에서 숫자 찍히는 종목들 조금 밸류에이션이 겸손한 종목을 건드리자 밸류에이션 이 겸손한 종목 네. 좀 과도한 종목보다는 앞으로 우리 돈 더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우리 pr 한 30배 40배 돼도 돼. 그게 아니라 그쪽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됐고 잠깐 그건 내년 에 건드리고 내년에 살게요. 지금은 당장은 좀 겸손한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꿈을 보여주고 뭔가 억지 감동을 주려 하는 주식보다는 당장 뭔가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게 이제 실적 이라는 백을 가진 주식 쪽을 보는 게 더 낫다. 그 제가 화면 띄워놓기는 했는데 오늘 자 나온 게 요거네요. 그렇죠? 아 네네. 바로 찾았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박석현 나오 면은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봐야 할 텐데 역시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는 방법이라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금융주 은행 이런 게 대표적일 테고 또 이게 경기 민감주가 인플레이션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조금 엇박자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뭐 섹터 쪽을 종목을 세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톱다운 관점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이제 금리 상승기에 대체적으로 은행주가 좀 실적이 좋아지는 성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지금 이제 조금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 동절기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원료로 가공해서 스프레드를 먹는 뭐 소재 산업이라고 그랬죠. 뭐 정유화학 철강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이라든지 또 산업재 같은 경우도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개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네.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습니 꼼꼼히 못 봤습니다. 조선주를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탑다운 관점입니다. 네. 탑다운 관점에서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뭐 배수요가 유조선 수요도 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산업재 뭐 운송 관련이라든지 그런 산업재 이런 쪽이 좋고요. 조금 이제 세계 경기가 좀 잘 풀린다 인플레이션도 통제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련 주가 좀 소비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 중 후반기의 특징은 환가 상승이거든요. 기업들이 asp를 올리는 데에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더 취하려나. 네. 더 마진을 취하려고 하는 . 왜냐하면 그래도 팔리니까요. 경기가 좋아서. 임금이 늘고 소비자들이 기꺼이 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 조금 더 이렇게 소비재의 한 중앙이 중심에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랩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가품이 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업들은 신모델을 출시 하거든요 또 .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소비재 내구 소비재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 갈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인플레이션 스토리거든요.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 . 네. 이런 국면에서 처음에는 뭐 에너지 뭐 금융주 이런 쪽 소극적인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을 사람들이 하다가 경기가 이제 조금 뚜렷하게 추세가 잡히고 물가 불확실성이 이제 통제되면 그때는 뭐 조금 이제 적극적인 소비재 중심의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이 일어나겠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탑다운으로 본다면 은행 에너지 그다음에 정유랑 철강 같은 소재 산업 그리고 뭐 한 조선 산업 정도까지 이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탑다운 관점으로 보실 거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 또 이제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나는 시기라면 그 다음에 이런 산업군 안에서 이제 바텀업으로 기업을 찾아내야 되는 .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의 몫인 거고요. 그게 이제 완화가 된다면 조금 더 그 인플레이션 스토리가 있는 소비재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또 명쾌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여러 번의 이제 사이클을 다 이제 겪으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으신 우리 김한진 수석연구위원이시죠. 아 네. 그냥 연구원으로 불러주셔서. 아이고. 그렇게 겸손합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항상 많이 배웁니다. 그 시간투자자님이 주식도 사람도 겸손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항상 김한진 박사님은 정말 제가 죄송할 정도로 많이 겸손하셔서 아이고. 항상 많이 배웁니다. 벌써 6시 30분이 지나갔네요. 아 그래요. 이 인플레이션 논란에 올라타라라는 자료는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박석현 팀장 출연할 때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탑다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제 금리를 보는 거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썸네일 제목 나왔네. 이제 감동이 없는 시장. 꿈의 기울기 이거 나왔다. 한 달 반쯤 뒤에 또 한 번 뵐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불러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봐주신 여러분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같이 인사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